체육과 크로스피 채널 브로운입니다 이번 주 주말에 크로스피 메이엠 클래식이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첫 번째 두 번째 날까지 진행이 됐고 오늘 밤에 제가 영상을 올릴 쯤에 아마 셋째 날이 진행이 될 겁니다 크로스피 메이엠 클래식 같은 경우에는 우리 크로스피의 레전드죠 리치 프로닝이 속해 있는 팀으로 크로스피하면 지금은 맵 프레이저지만 리치 프로닝도 현재 계속 팀전에서 계속 우승을 하고 있는 진짜 레전드 오브 레전드이기 때문에 크로스피에서 리치 프로닝을 사실 빼놓고 이야기를 할 수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진행하는 메이엠 클래식 정말 많은 스폰서들이 붙어서 대회도 더 규모 있게 그리고 더 알차게 준비가 된 듯한 느낌입니다 게임 디렉터 같은 경우에는 프로닝이 참여를 한 것 같고 그리고 호스트로는 크로스피 게임즈 또는 크로스피 리즈널 예전에 리즈널에 메인 경기가 있을 때 거기서 호스트로 활약을 했던 로니 메커니가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중계진들도 빵빵해서 경기를 너무 재밌게 잘 볼 수 있었습니다 이전에 다른 생셔널 이벤트들을 봤을 때 이제 방송이나 진행 같은 면에서 살짝 부족함이 있었다고 이야기를 드렸어요 근데 메이엠 클래식 같은 경우에는 정말 끊을 때는 확실히 끊고 이제 진행은 잘 되고 그리고 와드 소개들도 잘 돼 있어서 거기다 플러스 해설까지 잘 해줘서 정말 재밌게 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첫 번째 날 같은 경우에는 첫날에 아침에 선수들이 모여서 럭런을 했습니다 이 이벤트 같은 경우에는 첫 번째, 두 번째 이벤트 모두 포함하고 있는데 무게가 든 가방을 메고 총 5마일을 뛰는데 첫 번째 이벤트 같은 경우에는 1마일까지의 순서를 정합니다 그리고 5마일 전체를 다 뛰면 이제 두 번째 이벤트가 끝이 나는데 첫 번째 1마일까지가 이벤트 1 결과고 다 뛰고 나서 결과가 이벤트 2 이런 식으로 진행이 됐습니다 이게 정말 괜찮은 게 오프로드를 뛰어요 무게를 매고 그래서 정말 좀 챌린징한 그런 이벤트였다고 생각합니다 이때는 이제 선수들만 참석을 해서 다른 관중들은 보지 못한 그런 경기였는데 그래도 이런 이벤트로 시작하는 거는 참 좋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이벤트는 그렇게 끝나고 이제 둘째 날로 바로 이어지게 됐는데 두 번째 날 같은 경우에 이벤트 3개가 진행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어제 밤이죠 어제 새벽에 진행이 됐는데 이벤트는 이미 다 소개가 됐기 때문에 어떤 선수들도 어떤 이벤트를 할지 다 알았을 겁니다 이벤트 3,4,5 이렇게 진행이 됐고 메이엠 체육관에서 진행이 됐습니다 정말 체육관이 크기 때문에 이런 이벤트들도 가능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선수들이 스타 플레이어들이 엄청 많았는데 다들 이제 게임즈 선수들 그리고 게임즈에 갈만 해도 충분한 선수들이 참여를 했습니다 그중에 이제 이름이 유명한 선수들로 뽑자면 첸들러 스미스, 벤 스미스, 그리고 팬측 형제들 스카 팬측은 굿듀드로 참여를 했고 섹슨 팬측, 스펜서 팬측 이 형제들도 다 나왔고 그리고 호주의 브랜드 스완 선수도 나왔고 그리고 여자 선수들 같은 경우에는 티아가 참여를 했습니다 티아 클레어 트미 그리고 다른 유명한 여자 선수들도 많이 참여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 경기에서 조금 특별한 거는 개인전이 이루어졌고 팀전은 아예 없었습니다 팀전은 없고 이벤트 경기로 굿듀드들이 이벤트 경기를 치렀습니다 그래서 선수들이 개인전을 하기 전에 굿듀드들이 먼저 진행을 했는데 얘네들 같은 경우에는 이제 리치, 스카 팬측, 그리고 차이나 초, 덴벨리, 조시 브릿지 이렇게 리치랑 친한 친구들 유명한 선수들이 선수들이 이벤트를 진행하기 전에 먼저 진행을 했습니다 어떻게 보면 퍼포먼스 퍼포먼스적인 부분도 보여줬지만 선수들에게 데모를 먼저 보여주는 그런 느낌도 있었어요 사실 그래서 와드를 소개하는 그런 느낌도 있어서 재밌게 또 이벤트성으로 이런 유명한 선수들이 나와서 이벤트를 펼친다는 것 자체가 확실히 홍보에도 도움이 많이 되고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관심을 가지고 볼 수 있기에 도움이 되는 그런 이벤트들인 것 같아요 그 뭐 지들끼리 이렇게 즐기는 이미지가 아니라 사람들이 관심을 유도할 수 있는 그런 이벤트여서 참 좋은 것 같습니다 각 이벤트들로 들어가 보면 이벤트 3 같은 경우에는 핸드스탠드 워크와 그리고 덤벨 스쿼 스내치로 진행이 됐습니다 근데 덤벨 스쿼 스내치가 정말 무거운 무게로 진행이 되는데 처음에는 남자 같은 경우에는 100파운드 여자 같은 경우에는 70파운드 덤벨을 사용하고 그리고 개수는 18개, 14개, 10개 이렇게 줄어들고 무게는 100, 110, 120 이렇게 남자 무게는 올라가고 여자 무게도 70, 75, 80 이런 식으로 무게가 올라가는 그리고 아주 타임캡이 타이트해서 정말 빠르게 진행이 되는 그런 와드였어요 그리고 이벤트 4 같은 경우에는 치퍼로 진행이 됐는데 버피박스 겟오버, 어설트바이크, 그리고 GHD 씻업 바머슬업, 다시 GHD 씻업, 어설트바이크, 그리고 다시 버피박스 겟오버 이런 식으로 진행해서 타임캡이 18분으로 조금 긴 와드로 진행이 됐습니다 근데 또 다양한 종목들로 진행이 됐고 박스 겟오버 같은 경우에는 그렇게 익숙한 동작들이 아니기 때문에 선수들한테 충분히 도전적인 그런 와드였던 것 같습니다 여기서도 선수들이 굿듀드를 먼저 했는데 그거를 뛰어넘는 선수들도 많이 나왔어요 스타플레이어라고 해서 제가 아는 유명한 이런 선수들이라고 해서 무조건 걔네들이 상위권을 차지한 건 아니고 제가 모르는 정말 다양한 선수들이 또 나와서 좋은 성적을 거두면서 와드가 진행이 돼서 정말 흥미롭게 재밌게 볼 수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날 마지막 와드로는 이벤트 5 같은 경우에는 이것도 이제 짧게 진행이 되는 와드였는데 덤벨 워킹 런지, 그리고 샌드백 클린으로 진행이 되는 그런 와드였습니다 정말 짧고 굵은 그런 와드였는데 타임캡도 엄청 타이트해가지고 못 끝내는 선수들이 많았어요 3,4,5 다 마찬가지 엄청 이벤트들이 타임캡이 엄청 타이트하게 짜여져서 웬만한 선수들이 아니고서는 끝내지 못하는 그런 와드였습니다 경기들을 보면 모든 선수들이 끝내는 와드가 아니라 정말 못 끝내는 선수들이 정말 많았습니다 조금 더 타이트하게 진행이 되면서 선수들을 더 도전적이게 만드는 그런 와드였던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오늘 밤 내일 진행이 될 이벤트 같은 경우에는 이벤트 6 그리고 이벤트 7이 남아있습니다 두 가지 이벤트밖에 남아있진 않는데 이벤트 6 같은 경우에는 이미 경기가 알려져 있지만 이벤트 7 같은 경우에는 내일 바로 소개되고 진행이 될 그런 와드입니다 정말 와드들이 재미있게 잘 짜여져 있고 그리고 경기가 정말 진행이랑 방송이 어우러지다 보니까 정말 보기가 좋았습니다 그리고 선수들이 스타플레이어들이 많이 참여하다 보니까 모든 히트에서 정말 재미있게 볼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면에서는 어떻게 보면 정말 메이엔클래식이 하나의 센셔널로 리즈널을 대체할 만한 정말 좋은 이벤트이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다른 센셔널 이벤트들도 이런 식으로 많은 스폰서들이 필요하겠지만 많은 지원과 스타플레이어들의 플레이가 많아서 이 경기를 직접 보려고 오는 사람들이 많아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물리적으로 가지는 못하지만 온라인에서도 이렇게 챙겨보게 되고 방송도 너무 재미있게 잘 진행이 되고 해설도 잘 되고 그리고 제가 보고 싶어하는 관심 있는 그런 스타플레이어들이 많이 나오다 보니까 이 경기를 계속 지켜볼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앞으로 또 내일 누가 과연 우승을 할지 이런 것들과 그리고 내일 어떤 이벤트들이 나올지 요거를 관심을 가지면서 또 내일 경기를 한번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나온 이벤트들은 한번 제가 스케일 다운을 해서 한번 운동으로 해봐도 재밌을 것 같습니다 앞으로도 영상 많이 기대해 주시고요 주말 또는 시간이 나실 때 이 크로스피 메이엠 클래식 한번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저는 여기서 인사드리고요 내일 또 좋은 영상으로 인사드리겠습니다 영상이 좋으셨다면 좋아요 그리고 구독하기 눌러주시고 다음 영상에서 뵐게요 안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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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